오빠 안 다쳤어? 네. 아, 네. 네. 아, 네. 네? 표정 봐. 어떡해. 혼자 막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 보다. 지금 내라고 한 거는 약간 심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졌다고 느끼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하고 내 해서 갑자기 내 뭐야 이러면서 이어질 줄 알았는데. 그걸 원했지. 네. 음. 네. 음. 봤어. 웃지도 않고. 뭐지? 이야. 이누아. 네? 데치려고 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넣을까? 그럼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그 정도? 근데 오빠 한 갠데요? 한 개야. 진짜 산호 씨는 뭔가 싶겠다. 네. 네. 요리 잘하는 남자.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요리 잘하는 남자. 질문이 끝나기 전에 답을 해요. 요리 잘하는 남자. 어? 너무 좋지. 너무 좋지. 너무 귀여워. 마음 아파. 맛있었나 보다. 이게 최고의 칭찬 아니야? 그렇지. 뭐 더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너무 맛있는 거 어떡해. 카린이가 계속 산호 일부러 떠보나? 뭐지? 헷갈려. 이거 진짜 그렇게 맛있어? 응. 어? 들었어. 설마. 자, 여기서 승부 한번 걸어보나요. 나 빨리 못 먹잖아. 식성을 바꾼단 말이야? 먹었어, 먹었어. 괜찮아? 저거. 너 근데 문어 못 먹지 않냐? 도와준다, 도와준다. 그렇지. 도와준다, 도와준다. 누가 찝어줘야 돼. 그럼, 그럼. 저 노력인데. 너 근데 문어 못 먹지 않냐? 아, 저렇게 힘든 데도 먹었어. 아, 근데 아까 다 같이 앉아서 먹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불편한 거야? 불편했다고? 되게 무거웠어. 나도 되게 불편했어. 진짜? 찬호떡도 해삼 못 먹었는데 괜히 먹어가지고 너 기분 나쁘게 만들고. 난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거 같은 기분이었어. 내가 그거 보고 레알 트루 러비다 이랬다니까? 근데 그게 나는 오히려 좀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진짜 좀. 근데 나는 러브 같은데? 연애 안 한 것 같아. 만약 내가 머니면 찬호 오빠처럼 똑같이 행동했을 것 같아. 그 오빠 성격이면 진짜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이제 반대로도 되더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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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